한 번에 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오늘 2024년도 9급 통계직 경제학개론 해설강의 임해봅니다. 먼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제가 안 할 수 없고요. 우선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드리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 전체 파트의 비중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숫자조차도 동일해요. 전체적 구성은 예년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고요. 단지 변별력 차원에서 7급의 구르노 모형이 권한돌아났던 문제가 9급으로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기타 몇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변별력 차원에서 그렇게 출제했다고 제가 느껴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평상시 반복된 훈련이 없으면 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똘똘 해설강의 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외부성, 공공제, 비대칭 정보는 정형적인 시장 실패의 요인이고요. 완전 경쟁은 오히려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죠.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사실 이 문제 패턴은 과거 7급에서는 아주 스탠다드한 전형적인 기출 문제였는데 우리 9급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 명심하실 것이요. 우선 세금은요. 단듯이 명목 변수에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세금은 명목 변수에 부과한다. 따라서 세후 명목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세후 명목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세전 명목인 6퍼에서 세금 20퍼를 빼면 되는데 이 20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명목 6 중에 20퍼. 20퍼는 5분의 1이죠. 따라서 6의 5분의 1은 1.2입니다. 그래서 1.2만큼이 뭐다? 세금이다. 6퍼에 0.1 곱하면 1.2퍼가 이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야 이걸 빼야 그것이 세후 명목 이자 돼서 4.8%가 되죠. 자, 묻는 건 세후 실질입니다. 세후 실질 자, 우리 피셔의 방정식을 전제한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줬죠? 자, 우리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 명목 이자율이죠. 따라서 세후 실질은요. 세후 명목에 무엇을 차감하면 된다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면 됩니다. 세후 명목이 4.8이고 그 다음에 기대 물가가 3퍼니까 빼면 1.8퍼가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이 모두 U자형일 때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장기 LAC 최저점의 시설 규모를 우리 뭐라 합니까? 최적 시설 규모라고 하죠? 가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한계 비용은 장기와 단기가 뭐가 아닙니까? 포락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명심하실 것이 장기 한계 단기 한계에서 총이나 평균 비용은 분명히 포락 관계지만 한계는요 단순히 교체할 뿐이지 포락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답이고요. 그 다음 3번 장기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자 LAC 최저점에서 장기 한계 비용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롱 MC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최저점에서 장기 한계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과 뭐한다? 교체합니다. 3번 맞습니다. 장기 평균 비용이 우아향하는 구간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면 비극을 해결할 수도 있죠. 우리 코지 정리에 따라서 사적 소유권이 미설정돼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설정하면 된다. 1번은 맞습니다. 자 공유지 공유자원은요 경합성은 있으되 배제성이 없는 그러한 재화를 말하죠. 맞습니다. 자 우리 공유지 비극은 주로 자연자원의 자연자원의 고갈에서 보듯이 소비 측면의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클 때 나타나죠. 자 소비 측면의 사적 한계 편익 PMB가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클 때 클 때 주로 나타나죠. 결국 이건 뭡니까 외부 불경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 말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보다 작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외부 불경제는요. 그래서 3번은 정확히는 공유지 비극이 발생할 때 소비 측면에서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과다하게 소비됨으로써 나온다. 정확히 해설되고요. 굳이 생산 측면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보다 더 뭡니까 작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외부 불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선지죠. 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고요. 4번 연근의 어장에서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어적자원의 고갈은 공유지 비극의 한 예이다. 전형적인 남획이 과다 소비라서 결국 고갈이 되는 것이 공유지 비극의 전형적인 뭐가 됩니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국공채를 팔아버리면 통화량 감소하니까 긴축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인상하더라도 역시 긴축이 되죠. 둘 다 다 총수요를 줄입니다. 자 통화량은 증가하면 확장이죠. 자 정부지출이 증가해도 역시 확장입니다. 둘 다 다 총수요 증가하죠. 답은 2번 자 3번은 지급준비율 인상 자 재할인율 인상 모두 긴축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지출축소도 재정의 긴축이죠. 3번은 둘 다 총수요 감소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유지하면 이건 뭐 그대로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서 모두 증가시켜야 한 정책은 2번 뿐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재밌죠. 우리 공급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수요는 개별이기 때문에 균형 시장 가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장 수요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합으로 구합니까 수평합이죠. 수평합은 자 수량 바꾼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더하면 돼요. 12와 12 그래서 32 자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p 이게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은 마이너스와 더하기 p입니다. 요거 일치시키시면 4p는 얼마가 나옵니까 36이 나와서 p는 9가 되면 알 수 있죠. 가볍게 9입니다. 4번 답이고요. 자 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 가격 탄력도 묻는 문제는 수리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샘의 작전 탄원공 모자 특히 모자 세우기가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둘 다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균형점이니까 일치시키셔야 되겠죠. 자 넘기면 75 자 넘기면 25p가 되니까 p는 3이 됩니다. q는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4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자 씌우기 작전으로 먼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p와 q 자 수요곡선을 우하향 그리는데 절편만 잡으면 돼요. 절편 자 얼마입니까? 바로 p가 0일 때 85가 나오죠. 85 자 우리 균형점은 p가 3일 때 p가 3일 때 q는 40입니다. 자 우리 모자 시위 작전 뭔가요? 원 우리 원점까지가 뭐죠? 40 절편까지가 자죠? 45 그래서 40분의 45가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8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델타 p 지그재그 p 델타 q 지그재그 q 자 우리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자 우리 p 아까 균형가격 3이고요. q는 수량 40입니다. 자 우리 요게 문제죠? 델타 q 델타 p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q를 p로 뭐하라? 미분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q를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5를 넣어보자. 자 그러면 플러스 15 나오죠?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40분의 45 그래서 8분의 9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아마 이제 7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웠다면 8번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선형은 코너에죠? 자 코너에는 기울기가 중요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예산선 기울기 늘 말씀드리지만 py y분의 px 자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py 분의 px 를 잡기 위해서 자 이거 넘겼죠? 넘기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산선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위에다 막대기 칠하면 되는거죠? 기울기는요? y로 풀었을 때 얼마입니까? 3분의 2 자 우리 3분의 2가 예산선 기울기가 크죠? 자 크다 무슨 축입니까? x축이죠? 오로지 x만 소비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x의 한계용 이거 u를 x로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2죠? 2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형은 완전 대체라 이렇게 함께 소비할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소득소비곡선은요? 소득이 마냥 뭐해서 예산선이 변했어요? 그럴지라도 x축에서만 소비하기 때문에 이걸 이은 것이 뭐였습니까? 소득소비곡선이죠? 누가 소득소비곡선 되는겁니까? x축이요. 근데 x축은 y가 뭐한 포인트입니까? 0인 포인트죠? 정답은 4번이고요. 3번은 m이 증가하면 y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x 소비만 늘 뿐이죠? 다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공공제가 아직은 9급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7급식으로 좀 어렵게 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요거는 단순 수직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b가 다른 말로 수역선 p니까요. 수직합은 p로 바꾼 다음에 더하는 거죠? 더하시면 돼요. 4 5 6 15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q죠? 자 우리 원칙상 pmc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mc와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9입니다. 자 넘겨서 3q 넘겨서 6입니다. 6을 3 나누면 2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갑니다. 자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2절 평가설은요. 자본시장에서 일물일까지요. 완전 경쟁을 전제한 거니까 국가 간 자유이동을 전제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구분해 평가설은 상품시장 얘기하니까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금융결해가 안됩니다. 경상거래만 따라서 2번에 잘못했고요. 3번 2절 평가설은 자 두 나라의 2절의 차이로 나오죠. 3번 맞습니다. 만약에 무역장벽이나 비교육재해 생기면 일물일가로 완전 경쟁이 힘들어지니까 구분해 럭 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이 낮춰지게 되겠죠.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정환율 제도에서 ISLM BP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최종 균형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건 빠르게 풀 수 있죠. 자 빠르게 풀고 원칙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정환율이니까 환율은 절대 변동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저의 작전 고재변금 작전을 떠올려 보세요. 고재변금 작전 자본이던 완전 자유노니까요. 따라서 고정된 누구장입니까? 재정장 확장하면 Y가 많이 늘죠? 따라서 정부 지출 증가 Y가 많이 늘어내야 그러니까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원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R과 Y이고요. 우아양 IS 우상양 LM 근데 자본이동 완전 자유로우니까 BP는 수평을 전제 하겠지요. BP는 수평을 전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지출 증가시 IS 우측이죠. 단계적으로 R이 뭡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R이 상승하면 이자 수입 노리고 외자가 막 들어와요. 자 외자가 막 들어오게 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뭐할 우려가 있습니까?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환율 제도를 취해야 되니까 들어왔던 달러를 우리 중앙은행이 뭐합니까? 사옵니다. 외화 매입이죠. 대신 돈을 풀어요. 따라서 통화력 느니까 LM이 뭐합니까? 우측이동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자 따라서 R은 불변이지만 Y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환율은 그러니까 계속 불변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계산 문제 나왔어요. 자 어느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가 다음과 들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실업률을 물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1600만 명에서 80만 명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2개 소거되면 80을 16으로 나누면 오픈하우즈 맞습니다. 자 우리 고용률은요. 자 우리 전체 생산 가능 인구 2000만 명에서 자 취업자수인데 우리 1600에서 87업자 빼면 취업자수 1500 얼마입니까? 20 만 명이 나올 수 있으면 알 수 있죠. 곱하기 100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요. 요거 이제 3개 3개 지어지면 151을 2로 나누면 자 우리 724 그 다음에 622 그래서 76% 계산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단박에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자 생산 가능 에서 경제활동 차질 비중이죠. 그래서 2000분의 1600이죠. 곱하기 100이니까 우리 여기 두개 요거 하나 지워지게 되면 162 나누면 80% 됩니다. 맞습니다. 자 비경인구는요. 생산이 2000 경이 1600 빼면 400만이죠. 틀린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입니다. 자 우리 리카르도 등가정리입니다. 정부 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 징수액을 줄이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 저축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인데 민간 저축은 Y-T-C였고요. 정부 저축은 T-G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G는 그대로 도와요. 조건이죠. 자 분명히 조세 징수만 줄였어요. 자 그래도 결과는요. 소비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 리카르도 등가정리죠. 자 그래서 단박의 1번은 증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 저축 자 그대로인데 빼는 값이 줄었으니 SP는 늘죠. 여기는요. T가 줄었으니까 SG는 줄어요. 근데 늘고 줄고가 세금 때문이니까 플라스마 S-O-O-O 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총저축은 불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건 2번이죠. 이건 아주 변별력이 있는 문제고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7급 수준이에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확히 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4는 뭐냐. 그래서 소비가 불변이기 때문에 결국 총수요도 뭐라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총수요가 불변이니까 물가나 소득이 장기당기 모두 변동이 없다는 것이 리카르도 등가정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고요. 그다음 14번이에요. 그냥 개념 자체를 물었죠. 개념 자체를 물었어요. 화폐 경기 변동 이론은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이 변동 요인이고요.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주로 뭐였습니까? 기술 충격이었죠. 물론 마지막에는 IS 충격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 주로 기술 충격이죠. 답은 3번 자 우리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는 투자로 구성되고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자 재정적자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우리 수요는 투자 공급은 저축 곡선인데요. 자 분명히 어떤 조건을 줬냐면 어떤 조건을 줬냐면 자 재정적자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시킨다. 그럼 일단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빼는 값이 커지니까 전체 정부저축이 줄어서 저축 곡선이 좌측 이동을 합니다. 좌측 이동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이자율이 뭐하고 있습니까?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수요는 그대로죠. 하지만 공급이 좌측 이동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죠. 거래량은 감소예요. 보시면 이리 왔으니까 거래는 줄지만 실질 이자율이 뭡니까? 분명히 상승하죠. 그래서 투자가 주는 구축이 생기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컵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성 심화반 수업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을 뿐이에요. 우선 CD형은 몇 차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체 탄력성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탑이 1보다 작으면 규모 속이 뭡니까? 체감이죠?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확장 경로 우리 어떻게 했었죠? 확장 경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생산자 균형점 등병선과 등량이 접하는 이 점이 생산자 균형점 인데 비용을 늘려서 등병선 상방 이동 그리고 등량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생산자 균형점 이고요. 이걸 이은게 소위 뭐였습니까? 확장 경로 그런데 확장 경로는 분명히 생산자 균형 조건을 뭐하고 있습니까? 충족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실 땐 생산자 균형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생산자 균형 조건은 뭐였습니까? 우선 등량의 접선의 기울기 MRTSLK와 누가 같으면 됩니까? 등병선 기울기 R분의 W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MRTSLK는 우리 CD형일 땐 뭐라고 했었습니까? L분의 K 베타 분의 알파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K로 풀면요 K로 풀면 R분의 W 있고요. 여기 L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들어오면 알파 분의 베타가 붙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K와 L에 대해서 이건 상수니까 맞습니다.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의 패턴이 되죠? 바로 확장 경로는 원점 나오는 직선이에요. 그러니 수직선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우리 알파 뭐였습니까? 알파 생산의 노동 탄력성 아주 전형적인 공부한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오른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7번 보시면 이게 우리 7급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인데 드디어 우리 구급도 이 고난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급 7급의 경계라는 게 별로 없어요. 공급은 7급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합격하는 것이지 구급 문제 쉬우니까 공급을 쉽게 하자.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경제에서는요. 이 문제 어떻게 썼습니까? 분명히 A의 MC는 10이고요. B의 MC는 20이에요. 이처럼 MC가 다를 땐 원칙대로 푼다고 그랬죠? 원칙이 뭐였습니까? MR과 MC가 같게 하는 것이다. 우선 이 함수를 전체로 환산하면 B는 90배기 Q는 Q1과 Q2의 합이 QA와 Q2의 합이니까 가로 풀면 QA 빼기 QB가 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잘했어요? 우선 1A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MRA와 MCA가 같게 만들면 되죠? 우리 MCA 얼마였습니까? 10이었죠. 그 다음 MRA는요. 잘 보세요. 이것만을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상수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90배기 QB가 오는데 이 변수는 두 배죠? 기울기 2 QA가 돼서 이걸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B기업도 마찬가지죠? MRB와 MCB를 품을 댄다. MCB는 얼마입니까? 이거 20 나오네요. 자 MRB는요. 이제는 얘만을 변수 취급하면 되죠? 그대로 90 빼기 QA 얘는 기울기 두 배죠? 마이너스 2 QB가 됩니다. 이거 일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위아래 식을 뭐하는 겁니까? 연립해서 QA QB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치주어졌으니까 한번 역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거 30 대입하고 이거 20 대입하시면요. 60 80 빼면 10 맞죠? 이거 30 대입하고 이거 20 대입하시면 30 40 70 빼면 20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자 우리 에서는 아주 빈출인데 우리 이제 구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치는 보수니까 클수록이고요. 자 분명히 앞에 괄호의 첫 번째 숫자가 기업A 두 번째가 기업B입니다. 해봅시다. 기업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B입니다. A가 H를 고르면 뭘 고릅니까? 0 고르죠. 자 L 고르면 분명히 4 고르니까 B의 우월전략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A가 10보다 작다. 그냥 9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우월전략은 기업B가 H 고르면 A는 뭘 고릅니까? 6 고릅니다. 기업B가 L을 고르면요. 여기 10 고릅니다. 우월전략은 L이 되죠? 맞네. 따라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 A가 10을 골랐어요. 그러면 순수 4시는 2개냐? 해봅시다. 기업B가 H 고르면 기업A는 6이죠? L 고르면요. L 고르면요. 둘 다 고르는 거죠. 그 다음 기업A가 H 고르면요. 0 고르죠? 그 다음 L 고르면요. 4 고르죠. 그래서 만나는 조합은 몇 개? 몇 개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A가 10보다 크다. 1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순수 4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봅시다. 기업B가 H 고르면요. A는 6. L 고르면요. 11. A가 H 고르면요. 0. A가 L 고르면요. 4. 역시 내시균형은 존재하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 자 우리 19번 문제 풀어보시면 사실 이 문제도 7급에서는 빈출입니다. 패턴 자체가 빈출이니까 일반적 균제와 황금률 균제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서 7급에서는 전형적 문제였는데 대거 9급으로 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확실해 쉽지만 변별력 차원의 문제는 여전히 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균제상태 공식 한번 불러주시죠. SFK는 NDGK죠. 일반 균제를 의미했습니다. 자 저축률 얼마입니까? 40% 0.4 FK는요. 자 루트K죠. 루트K 자 NDG 자 우리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인구 증가와 기술 증가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만 20%입니다. 0.2K 이거 소거하면 2 루트K가 돼서 얘가 K죠. 자 그러면 K는 얼마입니까? 선생님 이거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4가 됩니다. 따라서 1인당 자본양사 정확히 맞습니다. 자 우리 4번을 먼저 할게요. 자 우리 1인당 소비를 구하기 위해서 소득을 또 구해보자고요. 자 Y는 뭡니까? 루트K니까 4 대입하면 2 나오죠? 소득은 2입니다. 자 그런데 1인당 소비는요. 우리 저축률이 얼마입니까? 저축률이 40%니까 반대로 소비율은 6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60% 0.6을 곱하면 1인당 소비는 1.2로 계산되니까 4번도 뭐하다? 맞다. 그죠? 자 1번과 4번이 모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황금률 균제를 한번 계산해보자. 황금률 균제는 MPK는 뭐로 구했습니까? NDG로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거는요. 우리 MPK는 총생산함수를 K로 미분해야 되는데 1인당 생산함수를 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Y는 루트 K를 요걸 K로 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루트 K 미분은 뭐였습니까? 2 루트 K 분의 1이었죠? 자 NDG에서 얘와 얘 없으니까 D만 남았죠? 감가상각 20퍼 0.2입니다. 0.2는 10분의 2 5분의 1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루트 K 넘기면요. 오른쪽으로 이걸 넘기면요. 뭐가 1이거죠?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K는 얼마 나옵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가 돼요. 따라서 일반 균제는 K가 4인데 황금률 균제는 K가 4분의 25니까 현재는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래서 2번 당연히 뭡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3번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 MPK요. 이거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1인당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2 루트 K 분 얼마였습니까? 1이 됐었습니다. 자 균제 때 K가 4가 나왔으니까 자 4를 대입하시게 되면 2 2는 4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0.25입니다. 0.2 아니죠?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틀려 정답이다. 자 우리 마지막 20번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통화 승수 공식에 대입하는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법정 지급준비금을 요급을 예금으로 나눈다. 이게 뭐였습니까? 지급준비율 Z가 0.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예금비율이 0.5니까 K가 0.5가 되네요. 따라서 0.6분의 1.5죠? 요거 계산하시면 승수는 2.5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600을 늘렸더니 2.5배만큼 는 거니까 뭐도 얼마입니까? 1500이 통화량 증가를 보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7급 9급이 요즘엔 거의 점점점 변별력이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단지 9급 문제는 형격기 쉬운 문제가 앞면에 많이 배치된다면 뒤로 갈수록 거의 7급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공부의 방향은 7급 준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안정적 합격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 이었습니다.